1m34번경 김윤정님, 박수현님 경기 시작합니다. 1m34번경 그대가 공격 들어온 거 잘 봐요. 2m34번경에 가야 해요. 1m34번경에 가야 해요! 2m34번경에 가야 해요. 2m34번경에 가게! 무심 무심 잡아야 돼요, 무심 상대방 다리 안 들어오게 해주는 거 약간 조심해서, 약간 조심해 잡아야 돼 상대 조심 더 놔야 돼, 더 놔야 돼 다리 좀 더 놔야 돼 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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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게, 너무 늙실 거 같아 되게 나이 많고 얘기하신대 그냥 2년이 더 많아서 나이가 많아요 하지 마세요, 다 먹어요 많이 이제 1명의 스타를 넘어가지고 스타를 넘어가지고 스타를 넘어갈 수 있어요 상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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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씨가 오시고 있어요. 내가 누구야? 나 계속 안 좋겠어. 아하. 머리 안 맞힌 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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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편은 이제 움직이거든요. 여기 선구요? 이런. 맞죠? 너무 열심히 해야하는데, 큰 눈도 붙여야 할 지 수가 없어서. 응. 공통해야 돼요. 어. 여기 있니? 와. 오. 한 번에 깜빡하고 위치가 20분 정도 바로 가려줍니다. 눈 눌러볼 거 없잖아 잘 찍어야 돼 자손하게 화이트 돌리면서 떼야돼요 발을 돌리면서 연언도 잘 잡고 돌리면서 떼야돼 indulge 수하게 손보이ã 펜트 바로 갯쌓아 잠시만요 여기 선수 대기하고 그래요 안위로 rattop 차분하게 팀팀 잘 잡아요 40초! 50초! 제이형 선수 힛도 하고 힛도 하고 40초! 강승현 선수 힛도 하고 40초! 강승현 선수 강승현 선수 강승현 선수 5초! 강승현 선수 5초! 3초! 5초! 축하! 나이스! 잘 부탁드려요 Thank you, thank you 아! 아, 예, 죄송합니다 좀. 삼시 불광경회.. 사장님 바로 이게 뭐야? 하 Brian 아, 이쁘시면 임의 중입니다. 여기 거피차도 출발한다고 해서 제가 지금 촬영을 하고 내가 거피차도 출발한다고 해서 이제 내가 지금 40분만 하고 계세요. 아 진짜?